요즘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 재앙이 초래한 후폭풍으로 온 세계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백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급되어야 숨통이 좀 트이겠지요 게다가 치료제까지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드디어 코로나19라는 괴물과의 지긋지긋한 동거를 청산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할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날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곧 재림의 날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배경에 거짓 선생들이 일으킨 문제가 있습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은 치명적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럼 어때요? 일반 성도들 역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망가진 그 사악한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삶을 제시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베드로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사라지지 않고 줄곧 성도들을 괴롭혀 옵니다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은 각종 대중 매체들이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놀이터입니다 활동 무대예요 그 가운데서도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난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악한 독을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인터넷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라 뭘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긴 보는데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 베드로 후서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달락인 1절로 7절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해 조롱을 막 퍼붓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가리켜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 정욕을 따라 막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함부로 막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조상들이 죽은 후 아주 긴 세월이 지났는데 심판의 경고는 실행되지 않았다 세상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때니까 주님의 심판은 없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의 메스, 환자 수술용 칼을 들이대야 할 때입니다 썩은 데를, 골문 데를 도려내야 해요 아니나 다를까 3절로 7절에서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반박을 하지요 거짓 선생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지요? 반박을 위한 반박,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난처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도로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으로부터 온전한 삶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베드로의 권면을 다룹니다 먼저 베드로는 종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런 후 그 올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권면들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결론적 권면을 언급합니다 우선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점이 올바른 가르침을 낳지요 크게 베드로가 제시하는 올바른 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때, 타이밍,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시간과 공간이란 틀 속에 갇힌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그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비교할 때 시간에 대한 관점 자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다르냐? 보면 8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라 우리의 관점으로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와 천년,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와 천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하루나 천년이나 다를 게 없어요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나 천년이나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종말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빠진 오류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이 한 가지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너무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데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는 지격하면 하나, 곧 이것이란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잊지 말라, 이거는 외면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거짓 선생들은 잘 잊어버려요 3작 5절에 따르면 거짓 선생들은 진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증거에는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확증 편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확증 편향이죠 이게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올바른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에 관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다 그래놓고 이렇게 여적 안 오시는가? 본문 9절, 9절에 가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더디 지키신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왜 지체되느냐 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는 사람, 자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자비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질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만약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너희들이 재림을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재림하마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심판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그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전부 지옥불에 떨어지고야 말겠지요 참으로 참혹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죄인들이 그런 식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본문 9절이 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흉악해 보이는 죄인이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인간 망종이라고 욕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차비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흉악한 죄인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니까요 결국 지금도 여전히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분명 재림을 여러 번 약속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2000년이 벌써 그 약속하신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멸망해서 건진받아야 할 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그들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법 많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벌써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한 5년, 10년 했는데 꿈쩍도 안 해 20년 했는데 꿈쩍도 안 해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 거절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고집스럽게 연겋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종말에 대한 세 번째 올바른 관점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때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재림이 왜 지체되느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요 무한정 지체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the right time 바로 그 정확한 때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주인에게 범행 저지를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법 없지요 주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들이닥치는 것이 도선생님입니다 주님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족식회처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측하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무엇보다 그날은 죄인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이 급하게 달려가는 듯 큰 소리로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세상에 유통기한 없는 음식은 없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우리 기독교는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 창조부터 종말까지 있어요 윤회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고 그렇게 생동하면 안 됩니다 불에 타서 사라질 이 세상에 목숨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훤히 아버지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됩니다 솔직히 오늘은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합니까? 갈수록 주님 다가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지요? 증인을 선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몰라요 뭐가 이 세상에서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죄 없는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서 생고생하고 죄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거리를 활보해요 얼마나 망가진 세상이란 말입니까?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태 앞에서는 어린 반풀어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분 수십 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재심 청구해서 그 인생 수십억 돈을 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 뭐 필요해? 그 잃어버린 청년 때 갔다가 머리가 흐흐한 할아버지가 돼서 나온 누가 보상할까요? 그거를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날 어떻게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이 속 시원하게 확 풀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그 억울함을 모조리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지고 벗고 피터지게 박터지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전부 아십니다 주님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데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아멘 주 예수에서 오시옵소서 그 나를 사모하라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죠 이제 베드로는 범은 11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제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소동과 고모라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2장 7절 베드로에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로스를 건지셨으니 아멘 경건이란 단어는 멸망당할 사람들의 태도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폰을 삼으셨으며 아멘 경건하지 않게 살면 이렇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다시 한 번 베드로가 왜? 미리 말해버렸네요 나중에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지금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왜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갑자기 이야기합니까? 또 무슨 이유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게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아주 싹 그냥 멸절되는 별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멸망당한 사람들과는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더러운 악한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이 아니라 경건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날 멸망의 판결이 아니라 구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거룩한 행실하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나 베드로가 지적하는 요점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전제되어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면 제시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보면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모하라 끝까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 혹은 자세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 곧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날을 우리 믿죠 단순히 고개 끄덕이며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네 글자로 하면 학수 고대 목이 빠져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주여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중요한 번역본인데요 사모하라는 이 단어를 앞당기고 재촉하라 이런 의미로 또 사용해요 이렇게 한 번 또 설명해 볼게요 앞당기고 재촉하라 사모하는 건 또 뒤에 이야기하고 앞당기고 재촉하라 아니 주님의 날이 속히 오도록 앞당기고 재촉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림이 왜 지체되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수는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수가 차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차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빨리 차면 빨리 찰수록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죠 주님의 제림이 왜 지체되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복음 증거로 죄인들이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숫자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님의 제림의 때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야 말겠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요? 다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제 청 있습니까? 예, 기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는 참 눈물이 나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빌리뽀서 강의 설교할 때 다뤘던 부분인데 빌리뽀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당장 죽어서 그리토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죽어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리뽀서를 이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상태죠 사형당할 수도 있고 무죄방면 풀릴도 날 수도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상태 그 입장에서 볼 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을 실컷 더 하는 게 재칙도 좀 더 맞고 돌도 좀 더 맞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살면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잖아요 더 또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과 같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게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아직 천국에 안 가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교 자체가 논센스예요 아주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제가 장답하건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이 점한 인생길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잘 살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호의호식해 봤자 얼마나 아겠어요? 반면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된 천국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인생이 더 좋을까요? 삼척동자라도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이 훨씬 더 좋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라 모두가 더욱 힘든 세상인데 말입니다 좀 데려가시지 빨리 세상 끝장 내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 믿으니까 내뱉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아직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때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걸 후를 다 털어버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최고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그 위대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네요 물론 주님의 재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차질 없이 착착착 모래식에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착착착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표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여지를 주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허송 세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면 복음 앞에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앞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불로 녹고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리를 영원히 경험하게 될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모하라 그런데 사모하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우리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임시 신분입니다 우리 임시 신분은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가 누굽니까? 본양을 떠나서 타지에 객지에 나와 고생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몸은 객지에 타지에 와 있지만 마음은 늘 본양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 험한 이 객지를 떠나 타지를 떠나 본양으로 돌아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머무르는 이 타지 객지는 잠시 동안 임시로 거쳐야 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본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풍과 같은 이 세상 사리를 끝내고 고향집으로 이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입주해서 거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곳,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 더 이상 세상 나라처럼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없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어요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통과 슬픔과 불행 가운데 봐드리는 모든 악이 100% 척결된 나라 우리가 꿈꾸는 퍼펙트 월드,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오늘 이 땅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내 신분이, 내 임시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거료민과 낙은애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날이 오늘이라도, 주님 제림의 날이 오늘이라도 임하기를 기대합니까? 간절히 사모합니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혹시 세상 사례에 취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선 일도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은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내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실향민, 남한에 있는 실향민들이 떠오르게 했어요 하나님, 이 거료민의 낙은애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감동을 주기를, 저희 아버지도 실향민이거든요 너희 아버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봐라 실향민들 어떻게 사는가 봐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실향민의 자식이라서 잘 알아요 북녘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남으로 피난 나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저기 누가 있는데 죽기 전에 고향 땅 밟고 고향 땅 흙 냄새 맡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반갑게 만나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에 비극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배를 하다니요 형제, 자매들,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고향 땅에 얼마나 미치도록 가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얼마나 사무치도록 보고 싶을까요? 무려 거의 70년이 흐른 세월 동안 한시도 잊은 적이 없겠지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곳에서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내 마음, 내 심장은 어떻습니까? 북녘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간절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결론적 권명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최후의 심판, 그 전제로 주어지는 권명이죠 그 심판의 날에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좋은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발견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앞선 편지에서 비슷한 권명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분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 믿는다고 하면 함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날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첫째 관점이 무엇죠?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절대주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관점은 뭐였어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점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펼쳐지게 될 그분의 최후의 심판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발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거룩인과 나그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곧 올 텐데 이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점을 채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성령이 부어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입니다